네 사오쌤의 유튜브학교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브 채널에 구독정보를 공개 내지 비공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로 이동할까요? 네 스마트폰에서 이동하시면 되구요 자 화면 중앙 오른쪽에 보면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 연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구요 자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도 화면 중앙 정도에 내 구독정보 모두 비공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공개가 활성화 즉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안보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 회색 비활성화가 되면 이제 다른 분들께 여러분들의 구독정보가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자 실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구독정보를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